자, 메들리 먼저 갑니다. 네, 여러분의 신나라고 메들리 들려드리겠습니다. 네, 여러분의 신나라고 메들리 들려드리겠습니다. 네, 여러분의 신나라고 메들리 들려드리겠습니다. 네, 여러분의 신나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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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글자막 by 한효정 세상은 음 houses 뿐인 꿈속앤들 뿐인 iste 풍선아 onscious 감사합니다 악의 희한 피어난 아래 희망한 서로 희망한 피어난 우리 희망한 희망한 한글자막 by 한효정 너로만 가르쳐 놓으라